부산시는 전국 252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2020년 보육정책우수지자체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2020년 보육정책우수지방자치단체평가는 보건복지부가 한 해간의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 추진 노력도와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총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부산시가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. 부산시는 작년에 보육사업 발전 유공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여한 데 이어 올해도 전국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.